유영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오셨는데요 누구 오셨는데요? 누구 오셨는데요? 누구 오셨는데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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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대박 와 아 아 아 아 진짜 대단한 아티스트죠? 어리고 잘생겼고 완벽해 사실 좀 좋아했어요 저 진짜 장난하세요? 저 진짜 좋아해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언니 어떡해 안녕하세요 자리를 어떻게 자리를 어떻게 아 이거 진짜예요? 뭔가 남신 같은 느낌? 자 멋있게 소개 한번 해주세요 편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R&B 아티스트 딘입니다 와 와 와 와 대박 어떡해 대박 밥 안 먹어도 배불럴 것 같아요 이제부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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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 원프린티랩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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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 같이 좋은 곡 만들고 좀 시켜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스물다섯이에요 오늘 올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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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때려 식사하셨어요? 수박 드세요 백주랄 젓가락 하나만 젓가락 좀 주세요 우리 디인이 젓가락이 겁네 물 드셔야지 물 좀 주세요 아이씨 이거 왜 저렇게 활발해졌지 쟤 왜 저래? 언제부터 친절한다고 너무 친절한다고 그냥 잡핑 예민해요 견제하지마 견제하지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고 감사합니다.